달려 가세요 같이 달리세요 고 그렇죠 예예 한번 더 잘 하는데 한번 더 점점 거리를 이제 늘려 나가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고 예 고 예 예 그거 예 뭐 예 됐어요 오 와 괜찮아요 거의 다 들어온 거예요 몸을 같이 돌려주세요 몸을 같이 위에 던져 주시고요 그렇죠 그거예요 손 손 주는 방향 틀렸죠 지가 알아서 돈다구요 예 그렇죠 이거 갈 바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즐기세요 예 즐기는 거예요 지시가 아니에요 신나게 뛰세요 신나게 예 예 예 컴온 예 좋아요 또 오 놀라워 놀라워 예쓰그똑 예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게 아니고 신났어 이 신남을 이용해 신남을 이용하세요 신남을 이용해 같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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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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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예 예 같이 도세요 그렇죠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신났어 신났어 보세요 돌리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돌았을 때 보상을 하진 식으로 천천히 더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조금 더 더 멀리 떨어져서 돌았죠 조금씩 거리를 이제 만들어주면 좋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넓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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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서 누리잖아요 점점점 뒤로 가면서 이걸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못 volts ..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가르치는 거에요 예 이렇게 가르쳐서 바깥쪽으로 가는쪽을 가르치는 거에요 쌤 쟤 움직여요 오 오오 이거예요 이거 가르치기 고급 팬들에게 가르치기 발을 한 번 놔두고 이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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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자 이렇게 됐어 쉬어 이렇게 컴 컴 컴 네 귀여워 위쪽으로 멋있는 그림이 나오죠 멋있는 핸들리긴 잘한다 구 고 그럼 네 emperor 레디 레디? 고! 아웃 예스! 컴온! 컴온! 야! 잘해 자! 이거를 응용을 해서 오케이 컴온! 아웃 이렇게 핸들리면서 멋있다 예! 컴온! 컴온! 오오오 그런Insp 잘한다 오른쪽윙 Harmon 브라보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건 프론트 크로스죠 늦었죠? 늦었죠? 좀 기다리세요 거기서 빨리 튀어나가서 늦었어요 걔를 놓친거에요 자꾸 놓치니까 안되는거에요 부르세요 아니죠 그건 프론트 크로스죠 그렇죠 그렇죠 그 끌고 가면 되요 방향이 좀 틀렸죠 방향이 틀렸죠 너무 빨리 가니까 지금 보조를 못 마치고 내가 너무 빨리 달려나가니까 애가 뒤에 오다가 멈춥게 빨리 달려가니까 멈춥돼요 서버려요 걔도 서버리는거에요 조금 늦게 가니까 걔를 앞에 보내니까 성공하잖아요 사람하고 조금 늦게 가고 어 됐다 가자 지쳤어 지금 오 됐다 그렇죠 예스 오 네 가자 엉망이야 엉망이야 아 불러세요 부르세요 또 갓 펜들러 패스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다려요 개가 시야에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야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아 아 아 아 아 왜 지금 너무 멀리 가죠 지금 여기까지 다가 가지고 여기서 쳐다보면 은 부르세요 거기서 부르셔야 되요 아 예 바로 계적이 굉장히 부드러워 졌죠 예 부드러워 예 예스 굿도 그래서 뛰어나가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자 한번 테스트 해 볼게 빨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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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elf go yes 되죠 응 집에서 이거 연습 많이 시키yon 먼저 보내는 거 먼저 보내고 다시 돌아 오느를 말씀 그 원래하던것 처럼 그 꽃사람 계속하면 이렇게 그냥 이런 핸들리기가 해주니까 방금 왼쪽으론 또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고! 이게 핸들링까지 끝나면 기본적인 핸들링이 다 되는 거예요 기다려요 천천히 기다려요 같이 가요 같이 동행이에요 부드럽잖아요 귀여워 미안하다 여기로 봐야되죠 처음엔 오른쪽 어깨너머로 봐야죠 오른쪽 어깨너머로 보고 바꾸고 손 바꾸고 그렇죠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천천히 손을 치우니까 손을 보지 않고 나이스 브라보 나이스 브라보 뒤쪽 어깨가 안 되요 나이스 브라보